너무 늦게 오네요. 빨리 오세요. 너무 늦게 오네요. 빨리 오세요. 자, 우리 여기 온 곳은 혈악전 혈악구멍. 아침에 와야 돼요. 아침에. 탈마리로. 탈마리로 하러 와야 되는데. 제가 아침 테니스 오후에 도착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간 데 있잖아. 거기가 해가 제일 못 떨었나 하던데. 바다 먼저 보고. 여기에 팜플렛에 인어상에 대해서 설명이 있는데. 자, 인어연인상에 대해서 아저씨가 빙글이 웃고 있네요. 무대에 묵고 있죠. 썩은 미소 짓고 있다. 인어연인상 완벽한 사랑. 옛날 이 마을에는 장례를 약속한 처녀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바다의 수업을 열었습니다. 조난당한 연인을 갯바위에서 그리워하다가. 세상을 떠난 처녀의 안타까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오, 스멜. 바다 냄새. 저기까지 올라가기 힘들겠는데.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경기앨범 runner 아홉체اه directive. 요즘 다시 한번 бол어가면. emergency 완벽한 현 Inte' کو 찾아옵니다. 안쪽 Battlefield 2 자 여기는 어디? 여기는? 석주 설악산항 석주 설악산항